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성기종 팀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달 들어서 조선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업황과 관련된 다소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조선가 역시 오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신조선가를 우리가 보통 볼 때 클락슨 인덱스라고 하는 신조선가 지수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지난 4월, 5월 달 연속으로 1포인트씩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23 정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던 지수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는 거죠. 6월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폭 오름세를 보일 걸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오른 배경을 보면 선종별로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데 가장 발주가 많았던 VLCC, 초대형 탱크선이죠.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약 8% 정도 성과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크선도 한 4.6% 정도 성과 상승이 있으면서 전체 인덱스를 조금씩 끌어올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의미로 따진다면 3년 연속 빠지다가 첫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약 22년 만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 변수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 Q만 늘어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수주와 관련된 점 등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간간히 그 수주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이게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수주가 일어나는 것이 조선사들이 도크를 비워두기 어려우니까 좀 단가가 낮은 좀 싼 것들만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답 들어볼까요? 뒤에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요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야 당연히 성가가 올라가고 수주를 더 천천히 받으면서 가도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조선사들의 수주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주 차원에서 지금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주가 한 60% 또는 70%까지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절대량 기준으로 따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조선사들이 먹을 만한 그릇이 있는데 생산 캐파만큼의 한 70%도 안 될 것 같아요. 70, 80%를 못 넘을 것 같아요. 양이 작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일부 조선사한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조선사들은 수주를 받아가고 또 그렇지 않은 조선사들은 수주를 못 받는 현상이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상위 30개 조선사를 수주를 모아봤더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약 86%를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50개 정도까지 늘어봤더니 수주가 97%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조선사가 굉장히 많은데 상위 30개 정도 업체가 대부분 다 썩쓰리해버리면 나머지 조선사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도 일부 쏠림 현상 때문에 성과도 소폭 오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경쟁력은 지금은 우리가 수주 절벽을 걸어오느라 다소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은 여러 번 검증이 되어왔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외 조선사와의 경쟁 앞으로도 더 치열해지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과 동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지금 조선산업 애널리스트를 18년째 하고 있는데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경쟁력이 얼마까지 갈 거냐. 중국 조선사가 쫓아오는데 향후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것 같냐. 제가 18년 전에도 잘 모를 때도 대답할 때 한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약 10년 정도는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성선산업을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수주 형태만 보더라도 탱크선 위주로 발주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탱크선 쪽 벌크선 정도는 중국이 많이 쫓아온 것 같지만 사실 탱크 쪽까지만 오더라도 여전히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최근 수주 쏠림 현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가 기준으로도 중국이 우리보다 10에서 15% 정도 싸게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들이 몇 개 안 되는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 선종으로 가더라도 LNG나 해양플랜트 쪽으로 가더라도 역시나 한국 조선사의 경쟁 우위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업종은 대표적인 수주 관련 산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실적의 상황이 어떤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실적에 대한 변화, 또 가시적인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 점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습니다만 조선 쪽 특히 수주 산업은 나타난 숫자로 바로바로 보이는 실적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입익 쪽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 그리고 수주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닥을 짚고 톤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는 실적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YY로는 감소할 것 같아요. 감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계속 다운사이클을 그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수주가 상승하고 성과가 소폭씩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반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 조금 더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성과도 올라간다는 소식이 접혀지고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조선 업종의 리스크로 등장할 만한 변수들이 분명히 잠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오를만하다 다시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라든지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빠른 추격 관련된 이런 견제 등이 어떤 조선 업종에 대한 잠재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연구팀장님께서는 어떤 잠재 불안 요소가 현재 조선 업종에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하반기 때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걸 다 반영해서 나타나는 마지막 숫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과를 중심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변수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성과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와서 말씀드릴 때는 하반기는 돼야 성과가 오를 거다 그랬는데 벌써 4월, 5월에 올라버린 거죠. 먼저 올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반면에 주변 환경은 섭조치 못합니다. 유가도 안 올라 있죠. 그렇다고 환율도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문제점은 조선사들이 수주 잔고가 너무 작습니다. 최근에 많이 수주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 미포조선마저도 수주 잔고가 1년치가 안 돼요. 1년치가 안 되게 되면 성과를 올리기에 역량이 부족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성과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힘이 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성과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만하게 올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 수주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땡겨야 되죠. 땡겨야 되면 물량은 작은데 결정적으로 물량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소선사로 쏠림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 변수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우호적인 것보다는 좀 비우호적인 것들이 많아서 여러 측면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우선 현재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올라서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이 조선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데 그런 어떤 시점과 어떤 타이밍을 잡는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수주가 상황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추천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업황이 악화될수록 현대중고금이나 미포조선 또는 삼성중고금이나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조선사들이 이제는 더 못 버티고 죽어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내년만 돼 보셔도 삶과 죽음의 기류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사들이.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PBR 1배까지 아직까지 오른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미포조선이 지금 1배 정도 조금 넘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1배를 깨고 내려가지 않았고 거의 PBR 1배 이상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왜 아래에 있는지 제가 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나빠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업황이 나쁘지만 조선사들은 더 수주를 회사로 더 쏠림 현상이 더 벌어질 거고 그리고 회사들이 캐시플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적 구조로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PBR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살아있는 조선상에서 경쟁 위에 있는 조선사가 계속 살아남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조선사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업황이 돌아서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조선주 쌉니다. PBR 1배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경쟁 우위에 있는 조선사 몇 개 조선사들은 PBR이 1.2배까지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땐 지나치게 차트를 보는 어떤 그런 오류를 조금 차라리 배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선업종 내에서의 탑픽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일단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돌아서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수주를 양껏 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졌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수주가 정상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3위 조선사들이, 경쟁 우위 조선사들이 가장 수혜를 볼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2, 3년 정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따라서 경쟁 우위가 큰 회사들부터 사자라는 쪽이고요. 역시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저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관계사들, 최근에 분사된 관계사들 지분을 8%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1.5조가 지나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더욱 많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생존 열차에 마지막으로 탄 한진중공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PBR로 봤을 때는 0.6배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고려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한진중공업도 하반기 때는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세 때우 성기종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